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하옥문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모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아니요. 원래요. 무협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칼이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지 칼을 빼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앞에 있는 돌이라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요. 파우치 소장이 정확히 얘기를 해 준 것 같아요. 다른 변이보다는 그렇게 치명률 이런 부분에서는 낮다. 하지만 앞으로 또 한 몇 주 걸려서 완벽한 게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속속들이 나오는 얘기는 지금에 있는 진단 키트나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미크론에서 나왔다고 확정짓기 위해서는 한 3일이 걸리지만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 안 걸렸다는 바로 지금에 있는 진단 키트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큰 지연이라든가 허점이 나오는 부분들이 없이 마이크론에 대한 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굉장히 큰 반등. 그러면 우리 FOMC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얘기들이 테이퍼링 끝내자. 낸 3월은 끝내서 300억 달러씩 하면 금방 끝나니까. 그러면 이제 우당탕탕 진짜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12월 회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년 3월이 중요하다. 내년 3월에 FOMC 때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 3월 FOMC 또 새 멤버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심은 3월달 FOMC 회의로 지금 옮겨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상황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쪽의 이야기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모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강조해 주셨는데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예년에 비해서는 일주일 정도 땡겨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국내 사정이 굉장히 이제 자기네들이 추가하는 안정이라는 기조에 흔듬을 주는 것 같은 상황이라서 지금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베이징 올림픽도 있지만 이제 자기의 연임 장기 집권의 아주 기초가 되는 20차 전국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안정에 방침을 둡니다. 그러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의제 이런 것들을 정하는 회의가 뭐냐 하면 중앙정치국회의예요. 그런데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온중, 구, 진, 안정 속에 발전을 하자. 그러니까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도 전체의 흐름을 안정, 그다음에 내수, 쌍순환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연장선상에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그다음에 또 온건한 통화 정책이 계속 그것을 예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부양책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풀리면 한국의 원화 강세는 이것을 조금 물타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렇다면 신흥국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중국과 한국에 조금 더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내년도 성장 목표를 아마 5% 이상으로 할 것 같아요. 올해도 그랬잖아요. 희한하게 딱 숫자를 안 찍고 6% 이상. 그런 5% 이상의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4분기 앞으로 며칠 있다가 성장률이 나오는데 3.9% 얘기가 나와요. 심지어는 2.2%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경계 성장세가 지금 꺾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미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가 부도가 난 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헝다. 그리고 2015년도에 카이사라는 부동산 업체에 부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더욱더 중국 경제가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지급준비율을 1%를 낮춥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급준비율 0.5%를 낮췄죠. 그러면 그만큼 중앙정부에서는 헝다그룹의 문제를 2015년만큼 그렇게 긴급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잘 정리를 해가면 덩치도 커지고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로 봤을 때 헝다그룹은 진짜 앞으로 개인적인 기업으로 기업의 문제로 몰고 가고 빠른 후속 조치를 통해서 빨리 잠재우는 부분들이 갈 것 같고요. 이러면 경기부행책 나오는 게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지금 베이징 올림픽 한 나라하고 내년도 20차 당대회 때문에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조금 풀어주기 시작하면 우리 같이 이웃인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는 중국발 리스크가 굉장히 약화되는 굉장히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조금 더 주변 국가와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미국 시장도 오미크론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는 양상이었고 중국에서도 경제공작회의에서 만약에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본격적인 산타랠리를 좀 기대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기대도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